강원 CBS 라디오 오혜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삼척 방주 감리교회 서승원 목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삼척 방주 교회가 제가 신문기사 많이 난 교회더라고요. 이렇게 주황색 지붕에 이렇게 규모가 상당히 큰 건물의 교회고 삼척 이렇게 인근 가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도로를 가다 보면 저도 평소에 궁금했는데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창립이 20주년이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개척을 하신 교회예요? 네. 개척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20년 전에 원래 목사님 고향은 삼척이 아니신 걸로 들었는데. 원래는 고향은 경기도인데요. 네. 제가 삼척 오기 전에 부천 광림교회에 교육 전두사로 있었거든요. 거기 되게 큰 교회 아닌가요? 뭐 광림교회는 거의 다. 네. 광림교회 같은 교회들이. 거기서 이제 전두사로 있다가 여기에 이제 고향을 두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고향에 와보니깐 친구가 갑자기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변화가 돼서 어느 날 목사가 됐는데 자기 본가를 헐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빚더미 안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이제 은행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장로님이 조그만 사업을 좀 하나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되셔서 요식업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인데 그 건물이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건물 팔 거니까. 투자한 비용은 많은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얼마면 이제 일단 해결되냐. 그래서 3천만 원 있으면 일단 이자 해결돼서 큰 불 끌 수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통장에 딱 3천만 원 있더래요. 직원들 월급 줄 딱 돈이더래요. 월급이에요. 이걸 이제 직원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보냈대요. 3천만 원을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큰 불을 끄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도 이제 나가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건물을 사라. 네. 그래서 이제 이금융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대출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샀어요. 어렵게 샀는데 재개발이 터진 거죠. 갑자기 건물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그 가족이 여섯 식구인데 그 여섯 식구 전부가 다 완전히 미국에 가셨어. 아무도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짜 그래서 헌신된 봉헌된 교단에 편입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척이 고향이신 장로님의 스토리였는데 그리고 장로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시게 됐네요. 그러면 일단은 인수를 하신 거네요. 기존에 있던 교회를. 이제 장로교 그분은 장로교셨는데 개인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장로님이 이걸 이제 그러면 교단에 편입하자고 해서 편입하시면서 이제 그 전에 저보고 시골에 가서 목회하는 거 어떠냐고 제가 경기도 시흥 부천 쪽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 있는 교회까지 6시간 걸려서 왔던 것 같아요. 3차까지요? 네. 그런데 밤 한 8시에 도착했는데 캄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유령지 동네처럼. 영동 쪽 목사님들이 되게 똑같이 말씀을 속초, 보성, 보성 하시는데 처음 왔던 첫인상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사람이 없더라고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지금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영동고속도로도 되고 7번국도로도 되고 영동고속도로. 올 12월 달에 이제 기차가 드디어 ITX가 이제 포항에서 포항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영동 지역을 쫙 통과해서 3척까지는 됐고 동해 3척만 연결되면 이제 그게 서울로도 가고 그게 고속철도는 아니죠? 고속철도입니다. ITX니까요. ITX가 그렇게 올라가는군요. 정말 옛날에는 세월아 내워라 가던 그 열차였는데 그렇군요. 포항까지 3척에서 40분 만에 간답니다. 그건 한 번 좀 타볼 만하네요. 진짜. ITX가 그쪽, 몰랐네. ITX는 역시 강원도인 것 같네. 춘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X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못 타보신 분들도 되게 많고 KTX만 있는 줄로 아는데 SRT도 있고 ITX도 왜 청춘이 있고 산천이 있고 뭐 좀 종류가 있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몰라서. 어쨌든 그렇게 20년 전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실 때 그럼 자녀들도 어렸겠네요. 그때 이제 100일 된 우리 딸 아이들이고 왔죠. 그리고 이제 둘째가 그 다음 다음 해 두 살 차이니까 낫고요.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지금 이제 둘 다 한동대 다니는데요.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 한 수도 받기 전에 개척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로. 대학원 마치고 바로 왔으니까요. 아이고야. 그렇게 시작하셔서 어떻게 이동 안 하시고 계속 계셨네요. 20년께. 네. 일단 저는 바다가 너무 좋아서 계속 있었는데요. 목회를 계속 하다보면 목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 이유는 재밌어서 목회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미가 없으면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재밌어서 계속 은혜중에 기쁨으로. 20년이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사실은 제가 온 거는 21년 됐고요. 교육 창립일은 21년. 1년 동안은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죠. 어떤 뭐랄까 외지인이 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할 때에 동네 주민하고 이렇게 좀 잘 친화가 좀 쉬우시던가요? 이게 참 재미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와서 교단에서 지방에서 교회를 빨리 설립을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연회 전에 왔는데. 지방에서. 저희는 감리교단이니까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걸 안 해줘서 되게 속상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주보도 못 만들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모았습니다. 아이들만. 아니 예배는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이제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야 교회가 들어왔으면 시끄럽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코로나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주일 날 되면 애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가 오면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 1년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그들이 궁금해서 찾아오고 그게 하나님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해석력이 참 뛰어나시네요. 고난을 요즘 말로 이런 게 럭키비키 아니겠어요? 진짜. 와 이거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주보도 못 만드는 상황을 전략이라고 해석을 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어린이사역 하신 거예요. 목사님 되게 잘하셨겠는데요. 어린이사역 청소년 사역을. 저는 워낙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되게 좋아했고요. 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쪽에 굉장히 탁월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도 하게 해 주시고 아이들은 저는 일단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를 너무 좋아하고 우는 아이도 제가 안 오면 안 옵니다. 저희 교회에 애기 엄마들이 그런 소문 있죠. 그런 소문. 목사님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간단하게. 네 마리 하는 애하고도 대화가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살짝 빠져든고 플러팅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럼 학부모들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네. 좋아합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삼촌학도 이렇게 인원이 막 줄지 않나요? 고령화도 크고 학교도 막 줄어들고 할 텐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가 한 120명 정도 됐는데요. 읍소재지니까 초중 고등학교가 다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때 120명 정도 있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고 또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고 천주교회가 있었고 안식일교회가 있었고 교회는 지금 다 있겠죠. 그대로 있고. 그런 일이 제가 작은 감리교회가 갑자기 개척을 했으니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애들이 이제 와서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놀고 간식해 주고 그랬더니 왜 우리들한테 잘해주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잘해주냐? 이게 사실은 아픔이 있는 일이 있거든요. 뭐가 조금 의심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말이네요. 그런 거죠.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니는 송이보석 천국. 이거 옛날 저 탕광천에서 하던 얘기네요. 그런 얘기. 진짜로 여기도 다방이 20개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 읍소재지 작은 마을에. 그 정도로 좀 한 달은 송이보석 따고 11개월은 다방에서 놀고. 그런 분위기인 거죠. 무슨 도계읍 이런 데 있지 않나요? 도계는 거기 탕광이고요. 저희는 이제 바닷가 쪽이니까 바다도 고기 잘 잡히고.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산불이 크게 나고 송이보석이 싹 없어지고 산불이 나면서 그 잿물이 바다로 내려가면서 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하고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와서 잘해주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딴 목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을 다했더니 아이들도 열리고 마음도 부모님들 마음도 열리고 막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지역에도 혹시 다문화 가정들이 좀 있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땐 다문화 가정이 거의 없었고요.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아이들이 없는데 또 다문화 가정이 많고 하면 사역이 좀 다양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도 그 아이들이 그러면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또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난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부방을 했거든요. 집에서 그냥.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공부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가난을, 이 환경을 이겨내고 벗어날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밤 11시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놀라운 일들이 생겼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 2, 3등은 다 우리 교회 아이들인 거예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학원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부작용. 그렇죠. 그래서 신고하고 막. 그래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시에서 이거를 좀 아동센터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센터로 바꾸면서 공부도 시키고 이제 아이들 복지적인 여러 가지를 좀 돕고 이러면서 지역에 좋은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학교를 저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안 가고 안 가지. 동해로 가게 되고 강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진앙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서 가 있다 보니까 애들이 진앙 연결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뭐 주일날도 공부하니까. 이게 잘하는 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일단 약간 좀 멈추고 경험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연세대학교를 내려가고 방송국 데려가고 그리고 놀이동산 데려가고 그렇게 데리고 갔더니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걸 경험하고 그때 승마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더 아이들이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저기 교회에 가야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큰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정말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잘 커서 제가 이제는 아이들 결혼식 주례도 보고 그 아이들이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있죠. 목사님 그런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성향이시고 아마 그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교회가 아주 큰일이 이제 지역 자체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가 발전소 또 가스 기지구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주를 하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그만 시골에 뭐 조그만 회사 하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시끄러운 일인데 공격 큰 회사가 들어오는 두 개나 이건 뭐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마을이 58가구인데 발전소하고 가스 기지구 사이에 저희 마을이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마을이 계속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해안 쪽 발전소 근처를 한번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인근에 집들이 없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이주를 시켜준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다 떠난 거예요. 못 살겠어서. 그래서 보상금을 조금만 줘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사람까지도 떠났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동네 분들한테 이거 여기 못 삽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저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가만히 있었는데 공사가 막상 시작되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걸 체감하신 거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저희 이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추진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역사 이래 공기업, 발전소 때문에 피해가 된다고 해서 58가구나 이주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한 분도 정말 불평 없이 다 감사하게도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주를 하게 됩니다. 받아들였다는 뜻이 보상이 좀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불평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이거를 이끌어내는 데는 사무총장 아니면 다 역할이 됐거든요. 변호사도 없이 제가 거의 변호사처럼 일했기 때문에요. 이제 주변에 발전소 세워지는 마을에서 또 문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하고 있죠.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가요? 벌써 이제 시작, 지금 벌써 10년 됐죠. 벌써 10년 됐으니까. 그 추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한 5, 6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는 3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럼 이게 가구 수가 좀 적으면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글쎄 생각 같으면 어떤 가서 요구를 하는 거는 가구 수가 많은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가구 수가 적은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는 가구 수가 많으면 보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싸우면 나는 이 일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협의하겠다. 목사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한 번 정도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한번 걸기대위처럼 나간 거 말고는 저희가 회사하고 싸워서 이렇게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대화로. 기적 같은 일들이 워낙 이건 따로 한 시간 넘게 얘기해도 긴 내용이라. 사실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고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게 참 많은데 사례들이 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그런데 공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주를 하신 건가요? 네. 원래는 집단 이주를 하게 됐어요. 같이 살자. 같이 옮기자. 집단 이주를 하기로 해서 땅을 알아봤는데 한 2만 평 정도 필요하대요. 산으로 2만 평. 그럼 평지 1만 평인데 평지는 1만 평이 없고 산을 알아봤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하거나 산지 이런 보존지역이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별 이주를 하게 됐죠. 원래는 집단 이주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주를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독일 마을 같은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좋은 분을 소개시켜주셨어요. 그분이 강병근 교수님이시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거제도의 외도, 가평의 푸티프랑스, 제주도의 코랜드를 설계하셨고 지금은 이제 서울시 건축총괄위원장이시죠. 그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독일에 사셨대요. 그리고 또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셨는데 집단 이주를 그분이 다 통과를 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서 저희 교회만 부탁을 드렸더니 설계를 해주시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래서 역량이 있는 이런 좋은 분을 또 만나서 또 하나의 기회가 되신 거네요. 하여튼 좀 건축은 잘 몰라도 어떤 특별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스토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강병근 장로님, 건축가 장로님이 나왔는데 이분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제는 지역이 아닌 교회하고 건축가로서 이렇게 대화가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굉장히 자주 많이 만났고요. 설계를 해주시면서 설계비도 하나도 안 받으시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문에도 놨는데 저희 교회랑 분당우리교회, 가평의 가평우리마을을 만들었는데요. 거기도 설계비를 안 받으시고 문 연지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가평우리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4배 정도 되는데요.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됐죠. 맞아요.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톤이 좀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다 거의 자재를 거의 비슷하게 썼고요. 해변가 서유로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재미난 게 있는데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안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부인 권사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이건 사실 지금 공개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셨냐면 장로님이 다른 교회도 한 몇 번 설계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때에 목사님이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건축하다가 그런 일이 간혹 생기긴 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 봤더니 설계 때문인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설계 때문이에요. 설계를 잘해 줬는데. 이게 설계를 딱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가지고 오죠. 설계회사가. 그러면 이제 건축위원들과 단임옥사님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변경에 들어갑니다. 단임옥사실도 넓게 해달라고 그러고 회의실도 넓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재도 좋은 거 써달라고 하고 문도 오른쪽에 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10억짜리의 공사가 15억이 되죠. 맞아요. 20억짜리의 공사가 30억이 되는 거죠. 경제적인 부담감이 막 생기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 뭐냐면 이제 김장로님과 이장론님이 있는데 김장로님의 의견이 오른쪽으로 문을 내자는 의견과 이장론님의 왼쪽으로 문을 내자는 의견을 내면 단임옥사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박장로님한테 물어봐서 2대1이 되느냐 상대를 되느냐 하는 거죠. 결국에는 누군가의 의견을 하나는 받아들여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합리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민족은 합리적인 민족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민족이다 보니까 너가 나랑 이렇게 친한데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얼마나 위해 봉사했는데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내가 서운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10명 중에 한 2, 3명 의결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서운하잖아요. 이 서운함이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단임옥사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도들도 다 내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지어진 교회 분양받아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일용직 노동자처럼 일할 것이다. 그게 정말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한 번도 시끄러운 거 없이 그게 좀 신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건축했던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 변경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다 알고 처음에 각서도 쓰고 하는데도 결국은 교인들의 요구가 그렇게 1대1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제가 정말 충격적인 것도 많이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이렇게 유명한 건축가께서 설계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 상도 받았어요. 빛과 소금에도 소개도 되고 했는데 그때 한 20년 전에 90년대 후반이죠. 그때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은 거예요. 건물을. 너무 근사하게. 지금은 그게 많지만 마치 안도다다오의 건물같이 그렇게 근사하게 지었는데 중요한 건 교인들이 목사님이 왜 우리 짓다가 마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은 다 멋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우리가 돈을 얼마로 짓다가 마느냐고. 왜 이게 끝이냐고. 그래서 결국은 칠했잖아요. 결국은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범한 평범한 건물이 됐죠. 그러니까 그럼 뭐 그래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이제 목사님 딴 교회 가셨는데 뭐 이렇게 스토리가 좀 우울하죠. 그러니까 안목도 필요하고 아름다움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상당히 탁월하시네요. 이렇게 설득력도 있으시지만 건축을 보고 왜냐하면 이 방주감리교회 사진을 보면 전형적인 한국교회가 아니잖아요. 색깔이나 색감이나 특히 안에 회랑이라고 하면 유럽감이 정말 이런 형태가 많기는 한데 우리로서는 너무 낯설거든요. 그런데 삼척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했나. 목사님 리더십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제일 쉬운 게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요. 이 제일 쉬운 걸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그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던 거예요. 저의 특별한 어떤 생각과 의견이 아니라. 그 전문가 의견은 받아들이면 어쨌든 그게 시간 지나면 맞는 얘기더라고요. 저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을 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끝까지 약속을 지켰죠. 결국 이제 아 목회는 신앙은 약속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켰더니 놀란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재미난 게 오전 9시 그냥 오후 5시가 되면 안에 무지개가 생겨요. 굉장히 선명한 무지개. 방주교회 답네요. 그런데 이제 프리즘이죠. 그게 신뢰니까. 그런데 저희도 몰랐는데 그게 어느 날 보여지는 거 보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오늘 삼척방주감리교회에 서승원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적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방주교회가 세워졌는데 목사님 방주교회라는 이름은 개척 때부터 지으신 거예요? 네. 방주교회는 지금 현재 부천광림교회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이한배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요? 삼척이라고 해서 방주였나요? 방주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도 방주지만 모세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테바죠. 테바. 그거도 방주. 테바라는 단을 딱 두 군데만 쓰였지 않습니까? 갈대상자. 갈대상자.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된 거죠. 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셨을 텐데 그렇게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정말 방주답게 카페도 카페 이름이 또 노아인가 봐요? 네. 노아 카페. 저희가 지금 새로 지어진 데는 노아로 붙였고요. 그전에는 이제 카페를 했는데 저희 삼척에 카페가 하나도 없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카페를 했어요. 제가 커피 배운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한 3년 됐거든요. 목사가 미쳤다. 커피 배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 배우고 교회에다가 이제 무료 카페 만들어 놓고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랬죠. 이제 그 배웠던 걸 잘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턱을 낮추는 건 뭘까. 결국에는 사실 누구나 올 수 있는 카페거든요. 카페들이 사실은 대부분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카페는 은혜로 하면 안 되고 열심과 사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문성도 있어야죠. 전문성도 있어야죠. 저 공부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레시피는 이제 제가 다 만들고 제 아내가 하루에 9시간 봉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권사님이 계셔서 그 권사님이 재료는 다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또 봉사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는데 지금 저희는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옵니다. 너무 잘 되고. 삼척. 이쪽에 강릉은 이미 커피가 아주 큰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고 또 해변 따라서 카페들 정말 많잖아요. 많죠. 삼척에도 카페 많지 않나요? 많죠.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좀 특이하니까 보러 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재료를 다 수재로 만듭니다. 심지어는 농사를 줘서 흑임자도 농사 짓고요. 블루베리도 농사 짓고 오디도 농사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곡물도 농사 짓고 그걸로 다 지점하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설탕도 일반 설탕 쓰는 게 아니라 비정제 사탕수트 100% 이런 걸로 실험만 들어 쓰고 하니까 또 값도 안 비싸니까 일반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농산물 이런 걸 가지고 농업 법인도 만드셨다고요? 저희가 법인을 직접 만든 건 아닌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농사를 지세요. 그런데 미숫가루를 하시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걸 좀 상품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길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를 갖고 이제 해수업까지 받게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다 있어서 지금 저희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또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미숫가로 그냥 헌신해 주시는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더 그레인하우스라고 하는 법인까지 농업 법인까지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에도 판매하고요. 저희 카페에서는 당연히 판매하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카페도 잘 되지만 건물도 예쁘니까 뭐 결혼식 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많죠. 많죠. 결혼식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무료로 줬습니다. 여성교회랑 회의를 했더니 밥은 저희가 하겠다고 저희 교회가 뭘로도 유명하냐면 음식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주일날 주일날 반찬이 숨어가지고 아마 사진 올리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어저께도 바베큐 파티했거든요. 교회인들하고 아이들하고 하면 100명 정도 좀 넘는데 먹는 거에 진심입니다. 원래 교인들이 음식도 잘하지만 저도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교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게 뭘까 먹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애기 엄마들이 오는데 애기 아빠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 애기 아빠들이 밥은 먹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또 반찬도 싸주거든요. 그 애기 엄마들한테. 밥이 너무 맛있어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너무 이제 음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교제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 같아요. 반찬이 스무 가지라고요. 대단하시네. 어떤 식사하러 오십시오. 저도 뭐 가보고 싶네요. 주일에 갔다가 등록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데 아동센터는 계속 진행하신다고요? 네. 공부방 아동센터 계속 하는데요. 지금도 아이들은 뭐 꽉 차서 오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거의 100평 넘는 데는 아이들이 마음껏 쓰고 있으니까요. 교회 건물이 상당히 크던데 규모가 큰데 인원 가지고 그런 건축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건축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평당 7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건물이 특이한 게 뭐냐면 400평인데 1000평처럼 보이는 건물이에요. 실제는 400평이거든요. 건축 설계상 400평인데 그냥 딱 보면 1000평처럼 보이는 아주 희한한 참 설계가 탁월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400평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47, 28, 30억이 넘게 들은 거예요. 안에 이제 음향 영상 다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골조공사만 하고 창문이 없으면 비닐도 없고 의자 없으면 내 거 하나 전도할 사는 거 하나 가져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노출 콘크리트가 유행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했더니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준공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가 몰랐던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린아이 같아요. 중국 가는 게 맞아요. 뭘 모르면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골조공사를 하는데 100일 동안 골조공사하는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밤엔 왔죠. 골조공사하는 분들이 무서워서 나쁜 짓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밤엔 오고 낮에는 안 오고 이러니까 100일 동안 그렇게 계속 되니까 이분들이 여기 교회 공사를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전혀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어려운 건물이에요. 유럽식 건물을 해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건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유명한 분이 하니까 돈 조금 받아서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게 됐고 굉장히 잘하는 업체가 100일 동안에 골조공사 딱 끝나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중에 이제 감리해 주신 분한테 저희가 한 2천만 원 감리비를 드렸는데 그분이 가실 때 2천만 원 헌금하고 하셨어요. 드론도 사주시고 그 적은 독감하고 골조공사 딱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그러니 우리만 남았는데 그 교수님 장로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수 한두 명 데려다가 그리고 미장하는 분은 한 명 데려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자들 데려고 교인들하고 1년 3개월 동안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해보라는 분이 더 재밌네. 1년 6개월 딱 걸렸는데 1년 6개월 딱 서류 낼 때 하나도 빠꾸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깨달은 것도 그냥 설계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시청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냐 저렇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더니 한 번에 준공이 2주 만에 준공이 나서요.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고 봉헌 예배 드렸죠. 참 교인들이 훌륭한 거예요. 목사는 사실은 목사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뭘 믿고 저렇게 하나 그런데 교인들이 한 명도 반대하거나 불평하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거 너무 고마웠어요. 얼마 들어요? 돈은 있나요? 언제 끝나나? 이 질문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건데요. 성도들이 훌륭하죠. 많이들 가셔가지고 여기가 원더급인가요? 네. 원더급. 여기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오늘은 삼척 방주감리교회 서승원 목사님과 일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사님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그래서 일부에 우리 교회 개척하시고 건축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건축이 되는구나 하고 들었고 또 특별히 지역이 바뀌면서 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이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도 맡으시고 성공적인 지역사회도 살리고 교회도 아주 좋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는 교회 사역 여전히 그러면 다음 세대 사역을 활발하게 하신다라고 제가 좀 느껴지는데 목사님 사역을 좀 몇 개 소개를 해 주시죠. 애들하고 함께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슈를 갖고 교회들마다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재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교인들의 의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이걸 떠나서 그냥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전도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어릴 때 성령 체험하고 저도 이제 아이일 때 주님 만나고 신학하기로 결심하고 그때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라 그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훗날에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사역은 정말 교회가 계속 해왔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굉장히 그걸 중요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어제 지난주에 선포했는데 나는 교사다. 전교인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 지금 저희 감리교 교제를 가지고 5주 동안 주일 예배 동안 공가를 갖고 설교를 합니다. 5주 동안 이걸 다 맞추고 나면 누구든지 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전달강습회 하시네요. 그렇죠. 전달강습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전달강습회를 매년 갔는데 그 전달강습회 하는 그날에 저희 교회에서 여성계 개사퇴를 한 거예요. 개사퇴가 뭐예요? 여성계 저희 감리교단의 여성계 연합회죠. 그 연합회 회의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전달강습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전달강습회에서 지금 그 교제와 영상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난주일날 주제 강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1과부터 4과까지 이번 주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로 코이노니아 워십이라고 해서요. 교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겁니다. 만들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그렇게 하고 저희가 8월 둘째 주에 성경학교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모두가 교사로 다 투입될 수 있게 단순히 교회학교 일이거나 교육부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온 교인이 함께해야 되는 사역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심어주고 이 일 갖고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어떤 일을 좀 더 해볼까 생각하다가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도 같이 유치부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같이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이번에 동시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은 너무 중요하죠.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뭐고 특히 되게 감사하네요. 뭐냐면 교단 공과를 사용하시고 교단 주제를 사용하신다는 건데 이거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많은 데들이 잘 안 하시잖아요. 사실 교단 교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저도 이번에 너무 큰 감동이 이거 정말 정성껏 잘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슈의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제목이 주제가 기도할래요 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 제 목회 이념하고도 너무 잘 맞고 제가 소름돋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기도 제목이니까 주제가 기도니까 교인들하고 맞죠. 그러면 찬양율동도 하시나요? 제가 또 찬양율동에 제가 또 일가견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예수전도단에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데 예수전도단에 킹스킹즈라고 아십니까? 킹스킹즈 알죠? 킹스킹즈 제가 초창기 멤버 킹스킹즈 킹스킹즈라고 하는 킹스킹즈라고 하는 초창기 멤버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빗추소설을 아십니까? 알죠. 알죠. 네. 그 빗추소설의 워십을 가지고 제가 제1회 워십 경연대회 대회에 나가서 빗추소설 네네. 그때 이제 김성용씨가 사회받던 연세대학교 백준행 경연에서 했는데 그때 이민호씨가 이제 같이 사회를 받는데 그때 저희가 특별상 받았어요. 기립박수 받았어요. 여기 아이들이 손 쫙 피면서 계단식으로 착착착 나가야 되는 율동인데 그걸 아시네요. 당연하죠. 아유 킹스키즈 잘 압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주의 성령의 불을 할 때 빗추소설 애들이 달리기 동작 해가지고 움찔움찔 해야 되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알죠. 알죠. 제가 이제 워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그때 이제 키웠던 아이들이 댄스로도 가고 댄스로도 가고 그리고 율동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날 제가 율동하고 그렇군요. 율동도 하시고 옛날에 파이디온도 이런 거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목사님 정말 자신감도 품품이고 커피면 커피 공부도 잘하시고 제가 진로 코칭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진로를 코칭해주는 건축에 법적인 문제까지 오늘 나온 것만 봐도 와 목사님 뭐 목회 아니라 다른 걸 하셔도 정말 잘하셨는데 앞으로의 우리 방주교회의 계획 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앞으로의 방주교회의 계획은 사실은 교회학교에 소망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까지 저희 교회 근처에 발전소들이 많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옆에 있어요 가스 기지국이 있어요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는 후미 지역이라서 신입들이 다 여기로 와요 보통 한 최소 3년 길게는 5년까지 있거든요 미혼자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많은데 저희 카페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이들을 이끌까 지금 제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까지 청년 찬양 집회를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런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발전소나 가스회사들이 직업적으로는 되게 좋은 데잖아요 직장으로서는 들어가기 참 힘든 것이고 그러니 그런 그런 공적기관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수력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관심 갖고 직장인 선교를 방향 잡고 가시면 목사님 같은 분야 하시면 정말 잘 되시겠네요 사실은 제가 회사에 선교회에 설교자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만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2주 대책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그래서 혹시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내려놨죠 또 그럴 수도 시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텐션을 잘 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관없잖아요 이제는 들어가셔도 되죠 하긴 저도 바로 옆에 도청이 있는데 도청선교회 지도 목사를 제가 지금 몇 년째 하는데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인들 특히 꼭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일이나 사업 때문에 와 계신 분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네요 사실은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난번 주에 철원에서 교회 방문하러 오신 분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3만에 아이들 미성년자가 한 3천명 정도 돼들여요 어디가요 3척이요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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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철원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도대체 교회만 없는 거구나 애들이 없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조금 적을 수 있는데요 실제 거주인구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군인 자녀들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강원도는 20대 인구가 참 많다 군인 형제들 실제로 와서 살고 있잖아요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지만 그래서 군선교 군복음화를 위해서 강원도 교회들이 할 일이 많다 저도 매주일 군부대 설교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거기도 가세요 네 수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그래요 4시에 군부대 매주 가서 중대본부 아니 반찬 20가지 드셔야 되겠네요 몇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재밌잖아요 하긴 뭐 재밌으면 애들이 밤새워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분명히 있고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너무 귀한 아이들인데 그 귀한 아이들이 없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남아 우리 존재해야 되는 게 교회 일지인데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같이 역량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더더군다나 20년 넘게 장기 사역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셔야 할 텐데 어떤 뭐 기대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다툼 한 번 없이 이렇게 건축하고 지역의 큰 변화를 잘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는 너무 참 귀하네요 저도 참 그게 놀라운 일인데 21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인들 이렇게 다툰 일도 없었고 저랑도 당연히 없었고 그런 일이 저는 이제 당연히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리더십의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난주에 1일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큰 장점은 권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교인들도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다툼은 사실은 자기가 권위적이어려고 해서 사실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많거든요 내 주장이 많다 고춧가루를 한 스푼 더 넣는 게 맞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고 교회는 모두 다 좋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다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왔고요 건축하면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평안한 교회 가운데 건축도 끝났고 이제는 청소년 청년 또 지역사회 전도를 위해서 애쓰시면서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전 인터뷰 때 그런 말씀하셨네요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하는 찬양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인데 부산에 예라멀 씨를 보고 자극을 받으셨다고 예라멀 씨 거기 담당 목사님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되게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처음에 과정 속에 떠나고 두 명 남았대요 근데 반주하는 학생이 청년이 이제 한 6개월인가 5개월 됐고 그리고 차장인도 하는 친구는 성대결정이 생기고 근데 그 친구들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할 수 있는데 오병의 기적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해야겠다 사실 이 소망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다시 그 소망을 주셨는데 그 예라멀 씨를 계속 요즘 보면서 아 해봐야겠다 이게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방황하는 청년들 수요예배나 목요예배나 한번 시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악기는 다 했거든요 아 재밌네 저희가 길러내면 청소년들이 길러내면 다 애들이 다 홀로 가가지고 연주자는 없는데 악기가 다 있군요 혹시 저기 청년들 중에서 사역 같이 하고 수고님들 성적 방주계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준비 다 끝났네요 사람만 오면 되네요 네 끊어져요 정말 무슨 긍정성과 아 이게 뭐 대단합니다 에너지가 악기가 다 있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에 이런 월십 팀들이 많은 건 사실 좀 자극이 되더라고요 팀룩도 그렇고 예람도 그렇고 이게 이런 트렌디하면서도 관심 가질 만한 젊은 찬양 팀들이 있다 월십 팀들이 있다 이런 거는 물론 부산이 큰 도시고 뭐 인적 자원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좀 줄어들고 고령화가 크고 지역 소멸 지수가 높은데도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하구나 보면서 이것도 역시 결국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고 목사님 같이 한 분이라도 깨어있는 분 있으면 저는 뭐 함께 좀 영동 영서 강원도에 좋은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이들로 바글바글한 교회 좋은 소식으로 또 함께 나누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에도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원주에도 이렇게 청소년 집회 또 학교에서 기도 운동하시고 이런 찬양에 대해서 관심 있게 청년들하고 밀접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작년에 제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하는 교육 컨퍼런스에 이제 강의로 강사로 갔었는데 한 500명 모였어요 근데 와 정말 그 500명이 단 한 명도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고요 너무 집중해서 기쁨으로 와서 이 강연을 듣더라고요 내가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없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게 되겠구나 앞으로 맞습니다 목사님이랑 얘기하면 다 막 힘이 나고 맞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여튼 삼척에서 되면 전국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감리교회 삼척에 가시면 꼭 들려야 할 교회고 노아카페 흑임자 흑임자 라떼 라떼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저도 한번 삼척 가보러 하겠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